자 이걸 일로 나왔으니까 1을 대입하면 1이 마팔이 되지 그래서 마구 나왔어 안 나왔어 네 이걸 용어로 대는 게 뭐야 1 빼기 루트 1을 대입해야겠지 됐을 때 F-1으로 바뀐거지 전개 그지 7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지 응 여기서 실로 봐 몇이야 빼봐 이거 B는 1이 되겠지 B는 1이 되겠지 B는 마 7이 되겠지 응 C는 마 3이지 자가 되겠지